더 힘차게 연대하고 싸우자는 의미가 남지 않겠습니다. 36년간 강점의 만세! 주권평화 만세! 이번엔 식민심에 인정하고 사퇴하라! 기타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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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대동완 4대 배상의 목소리를 양금덕 할머니, 이용수 할머니와 함께 해냈습니다. 여러분! 일본의 식민지배 인정하고 사퇴하라! 현수막이 찢어졌습니다. 우리는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. 윤석열 굴욕의 한일합이 중단! 일본 식민지배... 마지막은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양금덕 할머니께 외치겠습니다. 양금덕 할머니와 양금덕 할머니와 윤석열 정부와 일본 정부를 향한 분노의 함성 시작! 양금덕 할머니가.. 기타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